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포핸드 2대3 포핸 탑스피 3도 연타 녹아내고 있습니다 3올 문현정 공격 걸어줍니다 길고 깊게 공격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황진환 선수의 블록 범치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것이 문현정 선수의 장점이죠 좌우 여우로 승리 승리 은hus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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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아 황진 서비스 득점 나가면서 실점이 됐고요 9대6 선제공격 서비스 짧게 줍니다 백핸드 포핸드 전환 황진아 지금 리시브를 아마 짧게 짧게 줄려고 할 거예요 짧게 줍니다 그리고 득점으로 황진 10대8 아 좋아요 표정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짧게 주는 황진아 받아치는 문현정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득점 출발하는 이 게임 아 좋아요 할 수 있는 작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백핸드 아 그렇죠 이번엔 선제공격 문현정 1대2 자 문현정 문현정 아 좋아요 문현정 1대5 백핸드 백핸드 살렸습니다 황진아 아 좋아요 3구 받아냅니다 문현정 6 코스 변화 넘기지 못한 해소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백핸드도 길어 스포플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레츠포인트 아 지금도 네 스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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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